여러분, 편안히 잘 보셨습니까?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이벨티비 뉴스 브리핑 전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최근에 시장이 일단 불안감에서 많이 해소되는 분위기인데 외국인이 돌아온 게 아주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부터 먼저 좀 보면요. 최근에 외국인들 흐름을 살펴본 겁니다. 8월 들어서 지금까지 한 2주 딱 지났는데 첫날만 4천억 넘게 산 어떤 그런 모습이었고 그 뒤로 2일부터 8일까지 5거래일 연속 내내 외국인들 팔았습니다. 5일날 지수가 급락했던 날이죠. 5일날 같은 경우는 무려 1조 5천억 넘게 단 하루 동안에 팔았고요. 2일날에도 8천억 넘게 그리고 8일날에도 5천억 넘게 팔아서 대략 5일 연속 순 매도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2조 6천억어치나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죠. 17일날 살짝 플러스로 돌아서다가 이번 주 들어서 12일, 13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물론 지난주에 매도한 규모 또 7월이나 6월에 한참 외국인들 살 때 매수 규모 이런 거에 비하면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12일날 700억, 13일날 1,300억 정도 샀으니까 아직 순 매수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일단은 나갔던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반가움 외국인이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시장의 수급이 좀 꼬였던 게 풀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갈 수가 있겠고요. 특히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그 전에 주로 사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SK하이닉스와 같은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다시 대거 매수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지수가 좀 방어를 하고 지수가 조금 더 탄력을 얻는 데는 역시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참고로 지난 7월에 2조 5천억 원어치의 우리 주식을 또 사들여서요. 9개월 연속 국내 시장에서 월간 단위로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점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 어떤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패닉스 상황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의 상황을 표로 한번 그려보면서 어떤 업종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정되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업종이 더 잘 가고 있는지 견조한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 그런 그래프인데요. 표를 한번 볼게요. 이 표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오른쪽 하단에 저 하얀색은 7월 11일 대비 8월 5일 주가 변동률. 그다음에 노란색은 8월 5일 대비 8월 13일 주가 변동률입니다. 기준이 8월 5일이라는 거죠. 8월 5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마이너스 8%, 코스닥이 마이너스 11% 넘게 정말 폭락을 했던 지난주 월요일 얘기입니다. 표를 보면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 8월 5일 기준으로 7월 11일 대비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14%가 하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8월 5일, 13일 기준으로 해서는 7%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지금 반등을 덜 떨어지고 반등을 많이 한 건 조선주입니다. 0.7%가 오히려 올랐고 그 하락기에도요. 그다음에 반등할 때 10%가 넘게 반등을 해서 가장 높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질병 쪽이 4% 떨어지고 9% 가까이 오르고 운송 물류도 좋았죠. 6%에 7% 플러스. 의료도 좋고 금융도 좋고 바이오 좋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조선, 질병, 운송, 의료, 금융, 바이오 순으로 이 업종들이 최근 일주일 급락기에도 상당히 반등을 많이 했고 또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지수 회복수회보다 좀 낮은 수익률이 교려크던 업종을 살펴보면 역시 화학 업종이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던 업종 가운데서는 화장품주가 흐름이 조금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엔터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엔터주는 최근에 하이브와 관련된 악재들도 있었던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장애에 안 좋을 때도 덜 떨어지고 많이 오는 업종들이 그만큼 실적으로 이런 분들, 펀더멘탈이 탄탄하다. 이런 어떤 방증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좀 잘 눈여겨보시고 이 중에서도 대장주라든가 실적에서 좋은 종목들을 잘 선배를 놓으셨다가 장이 빠질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가시는, 분할 매수하시는 이런 전략들, 이런 것들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월 달 들어서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이델레에서 매달 하는 기획기사죠.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들의 보유 비중을 줄였고 또 확대했는지 이 부분도 또 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15개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줄이거나 늘렸는데요. 9개의 비중을 늘렸고 6개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였습니다. 지금 변호사 보시는 것처럼 비중을 늘린 종목들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생명. 금융주, 특히 증권주들이 굉장히 많이 비중을 늘렸던 그런 상위 쪽에 속해 있는, 앞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 SK스쿠에고, SK스쿠에는 SK그룹의 중간지주 제사인데 11번과 같은 유통 쪽하고 SK하이닉스를 품고 있는 그런 중간지주 제사죠. 그다음에 비중을 추수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있고 현대차, 기아 같이 있고요. 삼성물산 있고,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라고 보는 거죠. LG생활건강, 화장품주가 좀 안 좋은 건 이해가 되고요. 좀 이제 평가를 해보면 SK하이닉스는 일단 최근에 AI와 관련된 수익성 우려 논란,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동시에 같이 비중이 축소됐다는 것은 일단은 경기가 위축이 되면 자동차가 내구제, 조금 가격대가 있으면서도 오래 쓰는 내구제의 가장 대표적인데요. 내구제의 수요가 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되면 자동차 수요가 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미리 선반해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현대차 기아차가 그동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는 보유 비중을 좀 덜어도 전체 갖고 있는 규모는 또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들어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삼성물산 들어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유 비중을 축소했던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재미있는 거는 앞서 보유 비중을 늘린 것 중에 대표적인 SK하이닉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유 비중을 축소했던 개별 종목에는 SK하이닉스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지주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팔고 또 지주회사는 또 비중을 늘리는 이런 재미있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 또 하나가 은행주들에 대한 보유 비중을 늘리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역시 경기 위축했다는 부담. 경기 위축되면 당연히 대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비중을 적어도 늘리지는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증권주를 늘렸다는 거는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고 금리나가 되면 시장의 거래가 늘어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증권주들을 미리 선춤혜했다.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는 앤케리 트레이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은 앤케리 트레이드 규모가 얼마나 되냐에 대한 얘기는 학자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다 들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 얘기이긴 한데 신현성 BIS, 국제결제인의 경제보좌관경 조사국장이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1990년 이후,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에 밖으로 빠져나간 앤화 자금, 즉 앤케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가 우리 돈으로 371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40조 N이죠, 일본 돈으로. 4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미디어에서 다양한 어떤 앤케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 얘기가 나올 때 가장 큰 규모는 20조 달러, 20조 달러였으니까 이게 우리도 논의 2경 7,52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375원이라는 거는 대략 한 7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그런 최대치, 언론에서 나왔던 최대치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규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가 정확하게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신경제보좌관은 일본 정부의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정부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결국에 이온은 그런 겁니다. 신보좌관의 이 얘기의 결론은 앤케리트 청산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다. 그런데 그게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글로벌 시장을 경제 위기급으로 끌고 갈 만큼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의 신영성 보좌관의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앤케리트 자금이 1990년대 초반부터 빠져나간 걸 생각하면 근 지금 한 30년 넘게 빠져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본은 금리가 거의 재료금리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30년 동안 빠져나간 자금이 불과 몇 달, 며칠 사이에 두르겠느냐. 그렇게 한꺼번에 두르기는 어렵다. 아무리 엔화가 강세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앤케리트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는 너무 그렇게까지 과도해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 이게 최근에 앤케리트 자금과 관련된 시장의 얘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앤케리트 청산에 대한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부기에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앤케리트 청산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늘 감안하시면서, 어쨌든 비중 같은 거로 전략자실 때는 참고를 하셔야 될 이슈는 분명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